1. 사도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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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심판 앞에서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보존과 건지심의 자리에 있을 것을 확신할 때 내가 살아갈 방향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아처럼 그렇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면서 내가 할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나가면서 기다리는 이런 적극적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과 그분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한 것 가운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심판하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설 것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확신하면서 우리의 살아갈 방향들을 잘 정하시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보고 주의 다시 오심 속에 내가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적극적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언제 주님 오시는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나아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여호권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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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